대통령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상구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들이 감형됐다. 광주교구장 윤공희 대주교가 바삐 움직였고, 그도 탄원서를 써서 청와대로 보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내 노력 보다가 윤 대주교는 노력이 먼저 꽂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폐에 들어갔던 신부님들 고생한 것, 그런 것에서도 보탬이 될 것 같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여한 건 별로 없어. 윤 대주교가 명동성당 지하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구속자 부인들을 버스에 태워 광주로 갔다.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가 손을 흔들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 유신은 아주 유신 대통령 긴급조치룡이라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자꾸 발동되고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어떤 의미로, 뭐랄까, 군사독재가 마구 흔드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조금의 차이는 좀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전두환은 5.18 일주기 무렵 국풍 80위를 열었다. 전국 198개 대학 6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일시적으로 통행금지가 해제됐다. 닷새 동안 천만 명이 여의도 광장을 찾았다. 이듬해 프로야구리그가 출범했다. 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컬러TV 방송을 시작했다. 사전 검열이 완화됐다. 교복과 두발 자유라가 이어졌다. 그해 여름, 형 김동한 신부에게서 전화가 왔다. 교구청에서 뵐까요? 그래, 이참에 추기경 형님 요새를 크게 부려볼까? 1년 후는 물론 몇 번은 만났지만, 형님이 예를 들면 서울에 오시더라도, 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주위원이 형이 된다고 해가지고, 주위원을 자주 떠나든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형제는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만났다. 형은 병색이 완연했다. 눈이 어둡고 입안이 말랐다. 팔다리에 힘이 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좀처럼 입을 떼지 못했다. 제가 내려가 베스에 했는데, 몸은 어때요? 멀어. 몸이 멀어. 내 몸을 내가 부리는 일이 참 어렵네. 서울엔 어쩐 일이세요? 모금 강론 온 거예요? 그나마 이 몸으로 비벼볼 수 있는 게 그것뿐이잖아. 자네, 놀라지 말고 들어. 작은 누님이 돌아가셨어. 명금이 누나요? 주기경 미국 가 있을 때, 고통 없이 편히 가셨어. 자책마, 경산 공원 묘지에 모셨어. 언제 내려올 일이 있으면 같이 가. 이 말 하려고 왔어. 대구 15살 있을 때, 사무실로 큰 누나가 찾아온 일이 있어요. 의자에 앉아 말은 않고 입술만 오물거리는데, 어떤 뜻으로 왔는지 너무 또렷했어요. 마침 아침참이라고 직원이 빵을 내왔어요. 전 큰 누나한테 빵을 주지 않았어요. 그 빵을 주고 나면 다른 것도 내줘야 할 것 같아서요. 목이 매도 꾸역꾸역, 볼이 터지도록 우겨넣었어요. 그렇게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큰 누나 얼굴에 서러움 같은 게 스쳤는데, 저는 외면했어요. 큰 누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빵을 다 넘기기도 전에, 큰 누나가 일었었어요. 큰 누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제가 누나들 입을 막았던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견딨나. 형이 그의 등을 쓸어 만졌다. 두 볼이 쓰라렸다. 그의 10월,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가 열렸다. 한국천주교 설립 이래 가장 큰 행사였다. 그가 기수단과 사제단을 이끌고 재단에 올랐다. 우리는 교회사의 과거를 기를 뿐 아니라, 민족의 현재를 변역시키는 누룩이 되고,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순교 선열들이 그 혹독한 바퀴와 시련 속에서도, 목숨을 바치며 지켜들었던 믿음의 등불, 희망과 사랑의 등불을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80만 명이 참석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그가 제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구름을 뚫고 나온 빛이 선명한 십자가를 그렸다. 사람들이 놀라 입을 벌렸다. 그는 이 행사를 계기로 한국천주교 200주년 행사에 교황을 초청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한국천주교ale 한국만진우 context 연예인